순수수경이나 배지나 역량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사람도 물이 없으면 일주일을 못 버티고 역량이 없으면 두 달을 못 버틴다는 말이 있지만 식물은 결국 역량이 없으면 버티는 문제가 아니라 잘 자라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식물이 잘 자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수경재배 좀 더 나아가서 식물공장재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경재배라는 것은 은밀한 의미에서는 조금 틀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물에는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있지 않아요. 물만 먹고 살 수 없죠,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식물이 물은 필요하지만 양액이라고 해서 영양분이 필요한데 그래서 물재배에다가 비료를 넣었다고 해서 양액재배라고 해요. 비료, 물재배라고 해도 되지만 양액재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물이라는 게 하이드로컬처, 비료가 버틸라이죠. 그래서 뉴트리언트 컬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매스컴을 보시거나 신문을 보시거나 이런 것을 보시면 우주에서 농사를 짓자 나사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저기 남극이라든지 북극 사실은 북극은 없죠. 우리 남극에서 실험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채소를 먹을 수 있을까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채소 안 먹으면 되지 그걸 꼭 먹어야 됩니까? 한 300년 전에 영국에서 배를 타고 나가면 절반이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비타민C 부족장, 괴혈병이라고 해서 그냥 피가 나고 그래가지고 절반이 죽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가는 사람은 귤 한 박스씩 씹지 않으면 배를 못 타고 나가겠어요. 채소를 먹어야 되고 비타민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선이라든지 남극에서도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고 비용을 줄이려면 수경재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남극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수경재배를 합니다. 물론 비료물을 주고 인공광을 주죠. 수경재배는 조금 전에도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식물을 키우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헐기 필요하죠. 헐기 필요해요. 누구나 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헐기라는 게 뭡니까? 배지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배지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우리가 식물을 헐기에다 심어 놓으면 헐기의 기능이 1차적으로는 식물이 썰어지지 않게 지지하는 기능입니다. 식물이 바람이 불어서 썰어지면 곤란하죠? 헐기는 지지하는 기능. 두 번째로 헐기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양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헐기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산소도 헐기에서 공급받아야 한다고 하면 조금 생소하죠? 그렇지만 산소도 공급받아야 해요. 그러면 토양은 1차적으로 식물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영양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산소를 공급한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 주면 될 거 아니겠어요? 해결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상부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식물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햇빛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바람이 살짝살짝 불면 바람이 분다고 해서 식물에게 유리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딱 중요한 거 CO2입니다. 이산화탄소예요. 요즘은 너무 많아서 탈이죠? 식물은 활짝 웃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때로는 더 건강할 때도 있어요. CO2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밭이나 논이나 가보면 바깥에 식물이 더 잘 자라요. 그래서 경계식물 효과, 보드 이펙트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강의가 그 문제를 해결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재배하고 비닐하우스에서도 재배하고 식물 공장까지 나갈 수도 있어요. 식물 공장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한 평도 좋고 열 평도 좋고 이렇게 확대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취미도 되고 직업도 되고 연구도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먹거리가 되니까 가장 신선하게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숙행재배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지가 없어도 재배가 가능하다. 그러면 정말 배지가 없이 재배하느냐. 그러면 상추를 심어 놓으면 쓰러지지 않느냐.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치로폼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다 구멍을 뚫고 솜에 싸가지고 탁 꼽아 놔요.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쓰러지지 말라고. 토양의 지지 기능을 뭘로요? 솜과 서치로폼으로 대신한 것입니다. 그 밑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결국은 비가 오면 영양액이 녹아서 식물에게 흡수될 텐데 그 녹아 있는 상태로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물은 더 빠르고 더 잘 자라겠죠. 그래서 배지가 없이도 재배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 일은 잡초와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잡초 종자 얼마나 많습니까? 잡초가 없어요. 잡초가 없으니까 병도 적어지고 그다음에 농약도 뿌릴 일이 거의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경재배가 유리하다. 그다음에 계속 재배하면 식물이 연작장애라고 해서 필요한 영양분은 없고 필요하지 않는 것만 잔뜩 쌓여 있어서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염류, 집적, 비료를 너무 많이 줘서 문제되는 것도 없어요. 적정한 농도를 줄 수 있는 것이니까 최적의 조건을 만들 수가 있어요. 토양이 없는 도시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장점이에요. 그다음에 식물이 물을 많이 먹어요. 여러분이 아침에 밥을 드셨을 텐데 거기에는 제일 많이 드시는 게 뭐죠? 탄수화물, 탄소, 이산화탄소, CO2, 공기와 수, 물입니다.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난 것을 여러분은 먹고 오셨어요. 참 인생무산 같은 느낌이 들죠. 공기와 물 먹고 그다음에 그거 많이 먹겠다고 싸우기도 하고 이게 탄수화물입니다. 거기에 그러면 탄수화물은 물하고 CO2를 먹느냐? 아니에요. 햇빛이 비춰서 에너지가 그 두 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탄수인데 화자가 붙었어요. 합쳐서 만든 것들. 그래서 탄수화물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이 중요해요. 물이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물이라고 자연에 있는 물이라고 다 깨끗하냐? 안 그럴 수 있어요. 광산지대의 물, 오염이 된 물, 그다음에 지하수 속에서 특수한 물질들이 과잉으로 녹아나오는 물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또 무기물 상태의 이 물은 물 속에 있는 석해나 철분이 우리한테 흡수될 것 같지만 흡수되지 않습니다. 식물은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는 생각보다 약합니다. 다이렉트로 흡수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혈관에 쌓이고 내장에 쌓여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깨끗한 물로 필요한 만큼만 주기 때문에 이것을 전략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물과 영양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최적의 상태로. 그러다 보니까 생육이 빨라집니다. 생육이 빨라지겠죠. 최적의 상태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품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액의 농도를 살짝 높이면 단맛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질소를 조금 많이 높이면 단백질 함량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필요로 하는 기능성 물질을 살짝 넣어주면 그 양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품질을 높이는데도 수경재배가 상당히 유리하다. 그러면 수경재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수경재배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순수하게 물에서 키우는 것. 그다음에 배지에서 키우는 것. 아니 순수하게 물에서 키우다니요. 아까 고정을 못하면 어떡합니까. 인위적으로 고정을 합니다. 여러분이 수세미 같은 거 고개에다가 고정을 한다든지 다시 말하면 모래라든지 이런 배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말 그대로 고정만 기술적으로 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순수수경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또 필요하면 좀 더 자세히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배지경이에요. 고형 배지경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래, 훈탄, 자갈, 난석, 기타 등등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정하는 것을 고정 배지경이라고 하고 딸기를 재배하시는 분들은 코코피터 비슷한 게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네덜란드에서 개발한 인공 배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좀 팔으라고 했더니 팔지도 않는데 아무튼 간에 우리가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응용력을 발휘하면 됩니다. 배지경이 고형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훅도 고정이 아니냐, 고형이 아니냐 하실 수 있죠. 흙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종의 배지일 수는 있습니다만 각도와 좀 다른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배지경이지만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는 고정하는 배지 그것을 고형 배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 배양을 할 때도 한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하는데 그 조건은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을 것 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형 배지에서 영양분이 나오면 인공적으로 주는 것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양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고형 배지경은 영양을 공급하지 않고 식물을 고정하는 소재로서의 배지 모래, 자갈, 난석, 그다음에 기타당당 소음도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순수수경을 한번 보면 순수수경 중에서는 사실은 배지경하고 약간 유사한 게 있지만 다맥수경이라는 게 있어요. 물에다가 담궈놓는 것이에요. 박막수경은 아주 얇은 비닐 같은 데다가 물을 양액을 흘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재배하는 거예요. 분무경은 밑에서 스프레이 해주는 거예요. 물을 뿜어주는 것입니다. 아니 물을 뿜어주면 뿌리가 말라 비틀어지지 않습니까? 잔뿌리, 아주 작은 뿌리 털은 좀 없어져요. 그렇지만 식물이 잘 자라요. 그래서 이제 다맥수경은 좀 상추 같은 것은 물에다 담궈놔버리면 마음 놓고 그냥 한 달 있다가 와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산소가 공 부족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박막수경은 얇은 데서 흘러가기 때문에 상당히 산소 공급이 절로 돼요. 그런데 반대로 외부 온도에 영향을 크게 받고 그다음에 환경 스트레스가 오면 적응력이 좀 떨어져요. 변화가 너무 커서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수경이나 배지나 영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사람도 물이 없으면 일주일을 못 버티고 영양이 없으면 두 달을 못 버틴다는 말이 있지만 식물은 결국 영양이 없으면 버티는 문제가 아니라 잘 자라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식물이 잘 자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만드셔도 되지만 그 양액을 그러니까 화학 내지는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계속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비료를 일일이 사지 마시고 만들어놓은 것을 기성품을 사시는데 그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교가 만들어놓은 물풀의 제품이 있어요. 수경재배에 적합하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적절하게 사서 그냥 요즘은 조금만 넣어두면 넣어두면 되잖아요. 편리한 시대입니다. 이 편리한 것을 애써 외면하고 하시려고 하면 하시는데 상당한 기술과 지식과 비용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료회사나 농약회사 이런 것을 다 찾아 헤매지 마시고 만들어놓은 것을 기성품을 사서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수경재배에 대한 개론적 또는 종류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본론으로 좀 더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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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